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의 모두의 생활문화사업에 고성문화재단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성문화재단은 국비 1억 9천만 원을 확보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 5개 읍면별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주도 생활문화 활성화, 브랜드 조성 등의 1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은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비전 워크숍, 출판할 결심, 할머니의 런치박스, 생활 SOC를 활용한 고성형 생활문화 브랜드 구축 사업 등입니다.